안녕하세요 라라씨 지령입니다 라라에게 내일 정오까지 바늘 3개를 릴리의 생일 케이크에 넣어라 혹시 내일 생일인 옆집 릴리 아주머니 말인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께서 바늘을 먹고 다치시면 어떡하죠? 혹시 모르잖아요? 릴리씨가 운 좋게 먹기 전에 알아차릴 수도 있죠 아니면 라라씨가 미리 바늘이 들어있다고 알려드려도 되잖아요? 어? 지령의 내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지령에 그런 말은 없었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요 며칠 동안 이런 알 수 없는 지령만 받고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령이 수행되지 않으면 검지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디 지령을 수행하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덕구씨 새로운 지령입니다 뭡니까? 여기서 뭘 더 하란 말이에요? 미안해요 저에게 매달리셔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심호흡하고 지령을 읽어보세요 이덕구에게 세 번째로 만난 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반드시 바위를 낸다 이긴 경우 그 사람의 머리카락 59개를 뽑아와서 스트로폰만 먹고 자란 밀엄을 첨가한 해물크림 파스타 소스를 세 번 뿌린 다음 포크로 먹는다 미친 새끼들 이딴 걸 먹으라고! 안 그래도 일주일 전에 하수금물로 리조또도 만들어서 옆집 민지에게 선물했잖아 난 믿고 그냥 먹었다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여시나 먹어! 미안해요 저는 그저 지령을 전달할 뿐이에요 제발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니면 한 번만 좀 다른 지령으로 바꿔줘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제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누구나 지령 앞에서 시험을 받아요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얀정령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글로리아 대행자 글로리아도 이곳에 라마커스 씨에게 용무가 있어서 오셨나요? 응 맞아 지령을 받아서 말이야 저기요 라마커스 씨 안에 계시나요? 말씀 좀 전하러 왔어요 응? 안되겠네 나한테 맡겨줘 에이 여기 있네 지 제발 정말 정말 사소한 문제였는데 혹시 지령을 수행하지 않으셨나요? 응 라마커스 씨의 전두엽을 으깨놓으라고 나에게 지령이 왔어 대행자에게 지령이 온다는 건 누군가의 지령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마커스 씨 지랄하지마! 당신이 그린 그림을 죽여라! 이게 말이 되는 지령이야? 난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림들을 먹을치라고 글로 찌르고 찍고 각가지 방법으로 죽은 사람의 그림도 그리고 별짓을 다 했다고! 응? 간단한 문제잖아 아무나 한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일 아니야? 이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애매하게 적은 지령 탓이라고! 니 머리가 나쁜 걸 지령 탓하면 안되지 미친놈들아! 나 살려고 별짓을 다 했어! 니만이란 놈한테 숫자를 전달하고 유니콘 인형을 공원으로 옮겼고 애인이란 녀석이 하얀색 벽에서 초록색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았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는데... 이번에도 잘했어야지... 당신의 노력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령이 내려온 이상 우리도 지령을 따라야 하거든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존씨 지령입니다 존에게 내일 3시 38분에 암우삼거리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손을 7번 흔들어라? 와... 정말 이런 간단한 일만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직처럼 돈도 안 받으시고요? 네 그렇답니다 지령만 조건에 맞춰서 수행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검진은 정말 최고예요 다른 곳처럼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도시에 공짜는 없어요 가끔 오는 지령만 따르면 된다면서요 둥지는 하루아침에 망했지 거주구역에 버젓이 위험한 놈들이 돌아다니지 다른 조직들은 터무니없는 돈이나 계약서를 요구하고요 제 가족을 지키려면 검지밖에 없어요 네 그렇겠죠 지령을 지킨다면 안전할 거예요 아마도 안녕하세요 대행자 여러분 새로운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지령이군 요즘 들어 부쩍 지령을 많이 전달받는 것 같아 지령이 그렇죠 뭐 그리고 언제부터 지령이 술을 신경 썼다고 그래요? 지령의 의무는 없지만 이대로면 엄지나 청소부가 피 좀 많이 흘리겠는걸? 나는 이제 흘릴 피도 없지만 지령의 뜻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기가이 전쟁을 치러야지 우리는 지령의 의지를 대행할 뿐이니 우선적으로 받은 지령부터 수행한다 대행자들은 각주의 수행자들에게 야한철령의 지령을 전달하도록 그나저나 이번 지령에는 뭐라 적혀있나요? 그게 말이야 나는 여기 엘사 중지 안에서 37살 먹은 사람들 척추를 뽑아오라네 모든 37살을요? 글쎄... 애매한 지령의 해석은 에스더 대행자의 일인걸? 범인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37살을 남김없이 찾아내서 척추를 뽑아오도록 우리 존은 오늘 14번째로 만나는 사람의 왼쪽 다리와 26번째 만나는 사람의 오른 다리를 교체해야 한다 오히려 야한 네가 가져온 지령은 너무 깔끔해서 어색하단 말이지 엄지를 죽여라 키아는 무제한 해석의 여지도 없군 수행자들은 지령에 따라 도서관에 보내도록 하지 아이고야 결국 검지가 오긴 오는구만 지령은 모호해서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네 지령이란 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뭐가 어떻게 적혀있는지 감도 안 온다 누가 지령을 내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지령을 따르면서 큰 조직을 유지하는 건 말도 안 돼 그게 무서운 거야 무작위로 내려오는 것 같은 지령은 확실한 결과를 내거든 그런 지령을 누가 만드는지 모른다고? 적어도 난 지령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못 봤어 이미 검지의 지령은 도시의 별이 된 지 오래고 믿겨지지 않네 헛소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다니 다들 마찬가지야 저 녀석들 말 맞다나 다들 어디선가 부여받은 삶의 목적에 따라 맹목적으로 수행할 뿐이니까 오히려 목적 없이 도시 속에서 헤매는 자들은 지령이라도 부여잡고 싶을걸 자신의 목숨을 바치라고 해도? 엄지와 전쟁도 각오하는 걸 보면 목숨 아까워하는 놈들은 아니지 날개도 아닌 겨우 조직끼리의 다툼을 전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가 저놈들 규모를 몰라서 그래 각 손가락이 지닌 수백 개 이상의 산하 조직들이 모두 부딪히는 순간 날개 전쟁에 필적하는 피해와 후유증이 남거든 한동안 저 미치광이들로 밖이랑 도서관이 시끌벅적해지겠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